10편 64편 말씀 같이 홍독하시겠습니다. 10편 64편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는 여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10편이 써진 것을 묵상할 때 도움이 되는 말을 잠깐 드린다면 1절에 시작할 때의 시를 쓴 자의 마음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고 그 끝에는 그것의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의 시를 쓰는 구조예요. 시작과 결론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오늘 이 10편 64편의 말씀은 하나님 원수의 손에서부터 나를 숨겨주시옵소서. 여기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라고 표현했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는 주님께서 그를 보호해주시고 가려주시고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지켜달라는 말이에요. 10편이 말하고 있는 두 가지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가 되신다. 이런 말했듯이 다윗이 오늘 주님은 우리의 보호자이시니 나의 생명을 원수들에게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 그렇게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겼더니 주님은 바로 나를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지켜주셨기 때문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그에게 피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에게 피한 자는 다 주님 안에서 마음이 정직한 자여 주님을 자랑하는 자가 된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주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 노래를 지었고 또 너희도 이와 같이 주님을 자랑하는 자가 되라.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피하고 나를 감춰주시옵소서 나를 숨겨주시옵소서 누구로부터? 악으로부터. 자 이 세상은 악한 자의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어두움의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사망권세자가 주장하는 세상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가 마치 이리 가운데 보낸 양처럼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양은 미련하고 둔해서 이리가 와서 자기를 삼킬 것을 알지 못해요. 이게 양의 미련하고 우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양에게는 반드시 누가 필요하면 목자가 필요해요.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 목자가 그 지팡이 지팡이가 이렇게 구부러져 있어요. 이 지팡이가 구부러진 이유는 눈이 어두워서 잘못 가고 있을 때 딱 걸어서 끌어낸 오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양은 그래서 눈이 어두워서 근시 아니에요. 요 가까이 있는 것밖에 몰라요. 앞에 가는 양의 그 발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냐 바로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의 뒤를 우리도 보고 그것만 보고 따라가야 돼요. 딴 데 자러나 우러나 보고 내가 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고 뭔가 그 길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옆에 보다 보면 딴 길로 가요. 얻길로 가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길로 가야 될지를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앞서간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먼저 가셨고 그리고 그 뒤에 사도들이 그 십자가에 복음을 전하면서 그 길을 갔고 그것이 세대를 따라서 내려오면서 아주 적은 자가 정말 소수의 사람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의 길을 간 사람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 하면 세상의 주관자 어두움의 주관자들이 더 힘을 얻고 정말 십자가를 따라가는 자들은 힘이 없이 죽어간 그러한 역사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은 마치 쥐는 것 같고 그들은 이기고 이기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게시록 6장에 보면 그 흰말이 이기고 이기도라 라는 말을 할 때 이 흰말을 잘못 해석한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해석을 하지만 사실상 이건 예수님이 아니에요.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 저 크리스토예요.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줄 수 있는 것 같이 구원을 줄 수 있는 것 같이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저 크리스토가 이기고 이긴다 이 말이에요. 다윗의 노래처럼 우리는 피할 곳은 한 곳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피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누누이 말하는 것이 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1절에 다윗은 제일 먼저 한 말이 들으셔서 그 말이에요. 한국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 말이 순서가 이렇게 바뀌지만 히브리 언어에서는 첫 번째 하는 말은 항상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서두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의 문장 구조를 바꾸면 안 돼요. 한국 속으로 바꿔버리면 안 되고 이 문장 구조대로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들으셔서 나의 목소리를 이렇게 말이야 맞아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는 건 주여 들으셔서 나의 목소리를 무슨 목소리 내가 기도 중에 그가 그 근심하는 가운데서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거를 들으시라 이 말이에요. 들으셔서 오 하나님이시여 들으셔서 나의 목소리를 오 하나님이시여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 막연히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나의 기도를 치워 들으셔서 들으셔서 우리가 바라는 건 그거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래야 그분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겠어요. 다윗이 이 기도를 들으면서 간절히 바라오는 건 주께서 자기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목소리를 바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기도할 때 소리소리를 지르는 것부터 아니면 통하는 그 심령에 통해하는 심령이든 그게 어떤 목소리로 주 앞에 부르짖든 그분이 들으셔야 하는 거예요. 들으셔서 주님 들으셔서 나의 강구를 들으셔서 나의 고통의 부르짖음을 들으셔서 나의 이 간절함을 들으셔서 주님께 주님께 제일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들으시기를 구해야 돼요. 들으셔서 나의 목소리를 오 하나님이시여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내가 이 기도 중에 주님 앞에 강구하는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가 강구하는 게 뭐냐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사실상 이 생명이 없으면 다 끝입니다.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육체도 이 생명 하나만 끊어버리면 끝이에요. 우리는 스위치 가치가 없다고 말하는 건 이 호흡 하나만 딱 끊어버리면 아무 가치가 없는 게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 생명 하나 호흡 하나만 끊으면 가치가 없는 것처럼 우리 육체가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풍성하고 누리는 권세를 갖고 명예를 갖고 있어도 예수님의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원수는 어떡하든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해요. 이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죽이고 멸망시키는 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에서부터 끊어지게 하는 것. 아담을 속인 뱀은 바로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켜 순정하지 못하게 하와를 통해서 유혹을 했고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모두 그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로 인해서 그들에게 일어난 결과는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영의 죽음이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부터 끊어진 것.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보호에서부터 벗어난 것. 생명 싸개 속에서 벗어난 다른 말로는 거룩함에서부터 벗어난 것. 그래서 거룩함이 더 이상 없고 의인은 하나도 없고 모두가 다 죄인이 되어졌어요. 생명에서 끊어진 죄인. 그 죄인들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 하나님을 알래야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래야 만날 수도 없고 아무리 부르셔도 하나님이 듣지도 않으세요. 그래서 이사에서 59장 1절에 하나님이 귀가 멀어서도 아니오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이 막혔기 때문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지금 들으소서 나의 목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기도를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이유는 내 소리가 들려지도록 내 강구가 올려지도록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하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가짐부터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강구를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예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심령이 되어지셔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죄의 담이 무너져버려야 돼요. 이 죄가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죄가 없어 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뿌림으로 완전히 덮여지지 않으면 우리 안에 올라온 죄가 항상 드러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완전히 그 피로 덮어지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나의 어떤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어떤 방법과 이런 노력과 이런 게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를 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나는 오직 예수님의 볼만 의지합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셔야 주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강구하는 게 무엇이어야 되냐는 거죠. 바로 내가 이 생명을 보존되기를 구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은 항상 여러분이 생명이 보존되어지기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생명이 보존되기를 구한다면 그것을 다른 말로 마태복 6장 33절의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이 생명을 구하는 거예요. 이 생명이 내게 들어왔으면 이 생명이 보존되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것은 육체의 것은 주님이 덤으로 주시는 겁니다. 원수마귀는 우리에게 이 생명을 뺏어가려고 해요. 원수마귀는 우리에게서 이 거룩함을 뺏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날마다 나와서 엎드려야 되는 이유는 거룩함으로 옛 구습과 옛 습상을 벗어버리고 오직 모든 심령이 주님 안에서 새로워져서 거룩함을 입어야 하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나오는 것이고 십자가 앞에 나와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 앞에 회귀하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이 원수들로부터 생명을 보존하는 방법인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셔서 이 말은 지금 이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주님만을 의지하는 마음가짐 벌써 회귀한 마음가짐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마음가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으로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수들로부터 생명을 보존하지 않아 주신다면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죽은 자가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과 끊어진 거예요. 끊어진 건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영원한 심판 가운데 노인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깊은 웅덩이에 빠져 있을 때 애통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기도한 것이 예레미야 3장 55절에 나옵니다. 나를 이 깊은 웅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그가 그 웅덩이에 빠졌지만 그러나 주님께 부르짖었나이다. 이 말은 예레미야가 삶을 사는 그 삶은 곧 바로 이스라엘이 그와 같은 깊은 웅덩이에 빠진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님이 그 일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다른 신을 섬기면서 결국은 사망으로 떨어진 거예요. 깊은 웅덩이에 빠진 거예요. 그러나 깊은 웅덩이에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대신하는 선지자로서 주님 앞에 부르짖은 거예요. 그렇게 부르짖으니 예레미야 애가에서 이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예레미야에서 애가의 3장 56절에서 5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길을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죽게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예레미야가 한 말 같지만 바로 이와 같은 범죄함으로 깊은 웅덩에 빠진 우리에게 한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어떤 깊은 웅덩이에 빠지고 죄악 가운데 빠지고 어둠에 빠졌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쉬어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믿음으로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나는 별로 그렇게 웅덩이에 빠진 것 같지 않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사는 게 웅덩이에 빠진 상태예요. 호시탐탐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마귀 속에 이리들 속에 이 양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주님 앞에 보호를 해주시기를 생명사기로 싸주시기를 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깊은 웅덩이에서 이제 주님께 부르짖는다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그 예레미야처럼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고 주님만이 나를 여기서 건져줄 자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찾고 부르고 그분만을 의지한다면 그분만을 신뢰한다면 주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어떨 때 들으셔요? 그분만을 구원자로 믿고 부르짖을 때 들으세요. 들으시고 그 탄식과 부르짖음이 그의 귀를 가리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는 탄식과 우리의 그 강구가 하나님 앞에 다 들려져서 주님이 항상 들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예수님을 예수님을 주로 섬기고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여 그래서 나는 그 십자가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님께 강구할 때 주님은 나의 모든 부르짖음과 강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언제까지 내가 부르짖어야 나를 건지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유를 내 심령에 누리는 그날까지 우리는 부르짖어야 돼요. 그럴 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이 그 다음에 58절 59절에 합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시기 때문에 아멘 그 원통함을 풀어주시고 그 생명을 속량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원통함을 누가 풀어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풀어주셨어요. 우리를 누가 속량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하셨어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해주시고 우리의 원통함을 풀어주신 거예요. 잠시 속아서 우리가 죄에 빠졌어요. 미련해서 몰라서 빠졌어요.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살인을 저질렀어요. 왜? 모르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말에 실수가 많고 모르니까 행동으로 사람의 피를 흘리고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어 라고 생각하십니까? 알았더라면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난 아이를 그렇게 키우지 않았어. 제가 그런 마음이었어요. 내가 아이를 키우고 나서 잘 키운다고 키운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금을 제대로 깨닫고 나니 내가 잘못 키웠구나. 이런 걸 알았더라면 내 아이들을 좀 더 잘 키웠을 거예요. 너무나 가슴을 치고 아파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돌이켜서 아이들한테 보금의 엄마로서 행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이미 율법으로 할 때 그 아이들에게 준 상처들이나 그 아이들을 매어놓은 이 얽매인 올무 같은 것들은 그렇게 쉽게 끊어지고 쉽게 치유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주시기를 구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알지 못해서 몰라서 끝없는 실수를 저질렀거든요. 이게 누구 때문이에요? 마기 때문이에요. 죄가 내 눈을 어둡게 하고 죄가 내 생각을 어둡게 하고 죄가 내 마음을 잘못 가게 잘못 마음을 품게 했고 이게 다 원통한 거예요. 지난 날의 죄는 원통한 거예요. 이것을 내가 이렇게 죄인이야 내 탓이도다 내 탓이도다 이러고 캐톨릭에서는 가슴을 치죠. 그 미련한 건 속상한 일이에요. 근데 이 가슴을 칠 때 뭘 쳐야 되냐면 속은 걸 가슴을 쳐야 돼요. 속아서 죄를 진 것 원통에서 가슴을 치셔야 돼요. 내 탓이 아니라 누구 탓이에요? 마기 탓이거든요. 마기가 내 눈을 가렸고 마기가 내 지혜를 더럽혔고 이 모든 것이 다 죄 때문이에요. 죄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할 때 아담의 원죄부터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진 자범죄를 회개를 하고 또 내가 가진 마음으로 잘못 생각하고 잘못 품을 본죄를 회개하고 원죄와 자범죄와 본죄를 다 회개해야 돼요. 원래 죄성을 가져서 생각부터가 철저하게 죄요. 그 죄로 말미암아 가진 혼적인 생각과 마음도 죄요. 그것에서부터 열매를 맺은 이 자범죄인 이 죄의 열매들도 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 죄 회개는 바로 이 마귀에게 속은 원통함을 회개하는데 십자가에서 그 원통함을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원통함을 갚아주고 우리를 그 죄에서 속량을 해주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 사는 자여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았다면 이제 더럽혀진 그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돼요. 예배서 1장 17절에 지혜와 케이시의 영을 주사 라고 말한 것처럼 지혜와 케이시의 영이 와야 내 이 더럽혀진 지혜가 제대로 된 지혜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성령님이 우리를 지혜자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바로 우리가 속량함을 얻는 것은 뭐예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생각과 마음이 바뀌는 건 그동안 내게 묶여졌던 올무들이 하나하나 다 끊어져 나가요. 다 끊어져 나가는 만큼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자유함. 나를 생각으로 이렇게 묶었던 것 저렇게 묶었던 것 자유함. 내가 성품적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도 이것도 내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이 우리 주님 안에서 다 해결이 돼야 합니다.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바로 그 모든 일을 당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10편, 64편에도 예수님이 당한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이 2절에 말씀하기를 나를 숨겨주소서 라는 말을 해요. 나를 숨겨주소서 이 말이 제일 먼저 나왔는데 한국어 번호계는 맨 끝으로 갔어요. 악을 꾀하는 은밀한 모임자들 음모라고 표현되는데 악한 그 일을 꾀하는 은밀한 모임에서부터 나를 숨겨주소서 또 악한 일을 행하고자 하는 자들의 그 모임 여기서 소동이라고 말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의 모임 무리를 말하고 있어요. 악한 일을 행하는 많은 무리들 중에서 나를 숨겨주소서 어떻게 숨겨져요? 하나님의 생명 싸게 속에 숨겨주는데 이 하나님의 생명 싸게는 십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 안에서 믿음으로만 우리가 그 악한 자들의 그의 개개에서부터 또 악한 자들의 그 무리 속에서 보호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악한 자들의 모임이에요. 죄인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생각은 죄의 생각 죄의 마음 죄의 입술 그 가운데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살려고 하니 나를 가만두지 않아요. 그렇게 나를 온전히 그래 너 그렇게 가 너는 우리하고 다르구나 넌 그대로 가 나는 이렇게 갈게 하지 않아요.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무너뜨리려 한다라는 거예요. 이 일이 예수님이 똑같이 당하셨어요. 마태복음의 26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괴계를 꾸미는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괴계를 누가 꾸밀어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이스라엘 믿는 자들 가운데 우주머리들 지도자들이 그와 같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그 죄를 사는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들이 누구에게 속한 자요?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그뿐만 아니라 사도바울도 똑같은 일을 당해요. 사도행전 23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바울을 죽이고자 똑같이 계기를 꾸민 게 역시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에요. 왜? 바울이 율법을 지킬 때는 한편이었어요. 그를 죽일 이유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복음을 전할 때에는 그들은 자기들의 원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그를 죽일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 굳게 맹세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괴계를 꾸민 것이 사도행전 23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계속 기록이 돼서 25장까지 나갑니다.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23장에서 25장까지 그렇게 길게 왜?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도이기 때문에 그를 죽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괴계를 꾸미고 그를 예루살렘으로 옮겨가서 이가 재판을 밖에 없어서 하나 가는 중에 그를 죽이고자 하는 그들의 괴계였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에 보내야 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그 생질이 듣게 해요. 조카가 그걸 들어요. 그리고 나가서 천부장에게 그걸 말하게 하고 그래서 은밀하게 그 밤에 바울을 옮겨서 결국은 그들의 계계가 이루지 못하게 하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예수님 안에서 진리로만 나아가려고 하면 우리도 역시 그와 같이 끊임없이 이거를 무너뜨리고 죽이려고 하는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무서워서 피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끝까지 나는 이 진리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이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의 일어난 일이나 바울이 일어난 일이나 우리가 일어날 일을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들의 손에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 없어서 이 시대에 우리가 구해야 될 기도입니다. 아 다윗이 그때 이렇게 쫓기고 이렇게 죽임을 당하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어서 사울에게 죽임을 당하려고 했었고 압살롬 무리에게 죽임을 당하려고 했고 그래서 이러한 시편을 쓰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생명사기로 그를 보호해 주기를 구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바울을 죽이려고 했느냐 3절로부터 나오는 말이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염마하고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노들이 서로 나누고 있는 계기는 마치 그 율법을 지키고 마치 하나님을 잘 성기고 있는 것 같이 말하고 있는 말들이지만 그 혀는 칼이요. 독이다 이 말이에요. 참 진리 안에서 행하지 아니하는 뭔가 육체의 생각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말을 한다면 그것은 거죽은 경건의 모양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그 모든 말은 사람을 죽이고 해하는 칼이요 독기 묻은 화살이다 그 말이 결국은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기 위해서 그들이 한 계기에는 백성을 충동질을 해서 오히려 바라바를 놔주라고 소리소리 지르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했어요. 우리의 혀는 야고버스 3장 8절에 길들일 사람이 없을 정도로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쉬지 아니하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게 우리 혀에요. 왜?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그와 같이 독이 있다는 거예요. 독을 뿜어대는 뱀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입을 열 때 그 말이 내 주장이 강하게 나올 땐요. 그 독이 함께 나와버려요. 본인은 못 느끼고 할지 모르지만 그것을 영적으로 아는 사람이라면 독이 뿜어 나오는 것을 압니다. 칼이 되어서 찌르고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걸 당한 사람은 피를 흘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쉽게 내 주장에 말을 하냐 이거예요. 독을 뿜어내서 상대를 죽이고 칼을 휘둘러서 난도질을 시키고 있으면서 너무나 떳떳하고 죄의식이 없는 이 부분을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왜 이 마귀가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해서 이렇게 독을 뿜어대고 사람을 죽이는 그 칼날을 이 허가 사용하게끔 용납하는 이 죄가 얼마나 큰지 그러니 철저하게 주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래서 이 땅에 오셨을 어떻게 행하셨나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2장을 찾아보시겠어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라고 이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부터 23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계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24절 말씀 봉독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24절의 중간의 말씀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왜 죄를 범치 않고도 죄를 범한자 같이 입술에 괴사가 없으시면서 욕을 받으시고 대신 욕하지도 아니하시고 그 고난을 받으시고 위협을 당하였지만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맡기고 그냥 털 깎는 자 앞으로 가는 어린 양처럼 도살장으로 가는 소처럼 왜 그렇게 잠잠히 그 모든 일을 당하셨느냐 하나님만을 의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영광의 이름을 나타내시는 분위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 정말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라면 죄에 대해서는 십자가에 죽은 자여 의에 대해서 사는 자가 되어지니 하나님의 의로 사는 자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신뢰하고 그분으로 모든 일을 하시도록 하고 나는 모든 것에 그냥 순종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더라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22절과 23절의 말씀은 이것이 믿는 믿음인 거예요. 믿는다고 큰소리치고 믿는다고 안다고 싸우고 믿는다고 내가 아는 게 옳다고 주장하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기도와 강구로 하나님께 아래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시도록 그분께 의뢰하고 그분만을 신뢰하고 그와 같이 나아가는 자가 되라 그 말입니다. 그들이 사절을 보면 숨은 은밀한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자 여기서 온전한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 안에 속한 자가 온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전한 자인데 대제서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그를 쏘았어요.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정말 십자가의 보건만을 전하는 온전한 자였는데 그를 죽이고 그를 멸망시키려고 쏘았어요. 동무들은 화살을 쏘고 칼을 휘둘렀어요. 그래서 갑자기 쏘고 그를 죽이려 하지만 예수님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니 두려워하지 않았고 사도 바울도 예수님만을 의지하니 두려워하지 않았고 아멘 우리도 예수 그리스 안에서 칠리로 온전함을 입은 자여 구원함을 얻어 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도 또한 예수님 안에 피한 자가 되어져서 두려워하지 않은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 안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사는 자인 것 5절과 6절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그들은 악한 목적을 위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네가 오라 맞아 맞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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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악의 길에 섰으면서도 그렇게 죄악의 길에 하는 사람을 또 옳다라고 말해요. 이게 로마서 1장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죠. 내가 나쁜 짓을 행하고 죄를 행하면서도 또 죄를 행하는 사람 옳다고 하면 서로 격려해요. 그리고 서로가 뜻이 맞아서 하나가 되어져요. 당을 지어요. 그리고 남몰래 그 올물을 놓아서 서로가 의논을 하고 계획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이들을 넘어뜨리니까 죽일까 죄악을 꾸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묘책을 찾았다고 박수를 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환호를 질렀어요. 하지만 그것은 그 사람의 속뜻과 마음을 드러내는 거였어요. 마리아에게 시무원이 예언한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셨느냐 사람의 그 속과 그 뜻과 생각을 드러내기 위함이라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패역한지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이 말을 지금 6절에 하고 있어요. 그 각 사람의 속득감 마음이 깊이 있지만 그들이 묘책을 찾았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그 안에 악함에서 올라오는 것을 주님이 드러내신 것이다. 그들은 어두운 가운데 묘책을 가고 그리고 누가 그것을 보리요 누가 그것을 알리요 하고서 죄악을 꾸미지만 2사에서 29장 15절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화했을 진정 자기의 도모를 행하는 자에게 여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여 그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2사에서 29장 16절 말씀 너희의 폐역함이 심하도다 하면서 하신 말씀이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었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자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가 행하는 생각과 마음 다 보고 다 아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은밀한 가운데 하고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주의 종들 중에도 이와 같이 주의 백성들을 우롱하고 속이고 눈가림을 하고 있는 짓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목사가 있고 그런 성교사들이 있어요 그런 걸 제가 볼 때 가슴을 치고 아픕니다 저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정말 믿지 아니하는 거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다면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기도할 때는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러면서 기도해요 여러분 깨어 눈을 뜨셔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속아버리면 내가 그와 함께 지옥으로 떨어질 것밖에 없어요 깨어 일어나서 정말 바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고 바른 주의 의인들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요 사단은 그리고 마치 의인처럼 의인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고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말하고 마치 그리스도인 것처럼 하면서 백성들을 우롱하고 속이고 그래서 사망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올물을 놓고 그 사망의 구덩이로 빠치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자들 가운데서 반드시 깨어 일어나도록 주님이 이 다윗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냥 나는 뭐만 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그냥 가면 하나님이 다 드러내신다는 때가 되면 다 드러내셔요 7절로부터 다윗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정당한 것 우리로 하여금 옳은 의의 길을 간 것에 대한 보증을 나타내실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화살을 쏘신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에게 이 악한 자들 자기네들이 은밀하게 뭔가를 꾸미나 그러나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알지 못할 때에 화살을 쏜다는 그들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대세를 전서 5장 2절에 하나님이 도적같이 마신다라고 표현해요 주의 날이 도적같이 만드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이 말인지 알지 못할 때 뭔가 평안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안전하다 그럴 때에 잉태한 여자가 해산하는 그 고통이 갑자기 이르는 것 같이 그렇게 임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들을 때 뭘 해야 되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갑자기 임하는 화살에 의해서 엎드려 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한 말에 의해서 그들이 다 해암을 받는다고 8절에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가 놓은 올무에 자기가 걸려들고 자기가 한 말에 자기가 보응을 받고 자기가 행한 그 모든 행위로 자기가 심판을 받고 그 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진노와 보응을 다 받게 되어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자들을 볼 때 모든 보는 자들이 다 머리를 흔들리로라 라고 말하지만 흔들리로다가 아니라 모든 자들이 두려워서 다 도망한다는 거예요 각각 흘러져서 뿔뿔이 거기서부터 나도 똑같은 재앙을 만날까 봐 도망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나님은 양과 염소를 가르는 일을 행하십니다 반드시 그 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보응하세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예수님 안에 온전히 피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지고 예수님만이 나의 의가 되어지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어져서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의 이름을 끊임없이 부르고 원수 갚는 것을 내가 갚으려고 도 하지 말고 또 내가 이렇게 죄를 지쳤다라고 또 낙심하지도 말고 내가 속았구나 뭐에 대해서 일을 가셔야 돼요 마귀에 대해서 마귀에게 속은 것에 원통해서 그 악한 마귀에 대해서 대적하는 그러한 굳건한 믿음이 되셔야 돼요 용납을 요만큼도 그들에게 하면 안 돼요 마귀가 기뻐할 요만큼도 나는 너에게 줄 수 없어 요만큼도 니 기뻐하는 그 일을 나는 할 수도 없어 나는 절대 안 할 거야 나는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 말이라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께 피한 자여 예수님만이 나의 피난처여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니 나는 예수님께 피하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아래리라 그런 자가 십자가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믿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자 그러면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그의 이름을 위해서 싸우세요 왜 내가 그분을 구원자로 믿었기 때문에 그분을 구원자로 섬겼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께 의지하고 맡겼기 때문에 주님은 그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믿고 내가 나아갈 때에 주님은 그와 같이 자기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악한 자들이 당하는 일을 보고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다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신 일을 깊이 생각하게끔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9절의 말씀 사람들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놀랍도다 정말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만이 구원의 길이구나 그리고 이 복음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해서 그들이 다 돌아와서 주님께 그들도 구원함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의 말씀 의인은 여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이 피한대는 그를 신뢰하리니 이 말이에요 마음이 정직한다는 다 그 마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로다 이게 자랑하리로다라고 번역이 됐는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리로다 우리 주님이 모든 일을 다 행하셨기 때문에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고 그분만을 자랑하고 그분께만 피해니 우리는 늘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평안을 누리며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유하고 오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잠잠히 말씀 믿고 말씀 따라 기도하고 순정하고 그러고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다 보면 주님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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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해결을 하시고 다 일하시고 그리고 악한 자들을 다 무너뜨리니 그 악한 자에게 메어있던 영혼들이 자유함을 얻고 돌아오게 되어지고 엉켜있던 모든 실타래가 다 풀어지고 하나님이 그 일을 다 이루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오직 믿음 오직 예수님께만 피하는 믿음 그분만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 아멘 그래서 다윗이 주여 나로 하여금 첫 번째 기도 들으소서 나의 목소리를 왜? 나는 주님을 의지하니 주님만이 나의 구원임을 의지하니 내 목소리를 들으소서 그리고 나의 생명을 저 원수들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피하게 주의 생명 속에 싸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 이 말은 뭐예요? 바깥에 있으면서 나를 보호하소서가 아니라 내가 이제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주님께 들어가오니 주님만 신뢰하오니 나를 보존하여 주옵소서 내가 생명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내가 주님을 찬성하고 예수님이 나를 건져내셨으니 주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나이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갈라디아스 6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십자가 왜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아멘 그래서 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할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박히고 내가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말한 거예요 예수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으니 나는 세상에 대해서 못박힌 자가 되어지고 또한 세상은 나에 대해서 못박힌 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만 믿고 신뢰하면서 나아가며 하나님의 그 영광에 승리의 깃발이 올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추건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 앞에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떠오른 생각들 감동들 기도할 것들 생각나실 거예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마무리 기도 제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요 들으소서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소서 우리의 강구를 주님이 들으셔야 하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밖엔 우리에게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죽은 자가 된 미인이다 아버지요 들으소서 나의 목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강구를 아버지요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합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이루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예수님이 나타내시옵소서 오직 생명사기 속에 우리를 보호하소서 오직 주님의 생명에서 떨어지는 자 하나도 없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 생명이 늘 우리 안에서 충만할 수 있도록 늘 그 생명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자이시고 우리의 산성이시고 우리의 요새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기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사여주셨고 우리의 원통함과 우리의 죄를 다 성량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생명을 얻은 자가 되게 하시고 생명사계 속에 쌓인 의인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여 다윗의 이 말씀 우리 안에서 온전히 또 깨달음이 되어져서 예수님 안에 우리는 피한 자가 되어지고 예수님 안에서 그 의로 사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다 아래고 주님 안에서 평안히 쉼을 얻고 생명을 누리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결단고 그 어떤 순간에도 생명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주님의 말씀으로 보호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지혜로 우리의 더럽혀진 지혜를 주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깨달아 지식에까지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아버지여 정말 우리의 육적인 모든 사람들을 다 깨트리시고 우리를 뒤엎으시고 기경하여 주셔서 정말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선자 겸손한 자가 되어지고 온유한 자가 되어지고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소 안에서 아버지의 으로만 사는 자요 아버지의 생명으로만 사는 자요 그 생명 안에서 의 안에서 온전히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누리며 안식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나라로 세워지도록 오직 주님의 의만이 나타나지도록 우리를 보호하옵시고 아버지여 악한 것이 결단코 만지지도 못하게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행보를 주님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소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주인의 생각과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을 다 주 앞에 아래고 구하고 강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감아 감동하심으로 따라 순정하며 아버지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없어서 아버지 행하시옵소서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 심령은 정직한 자가 되게 하옵시고 거짓이 없게 하옵시고 우리 심령은 주님만의 의인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의만 나타나는 자가 되어져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할 것밖에 없다고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아버지요 우리도 예수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세상에 대해서는 내가 못 봐가지고 죽은 자가 되어지게 하옵시고 또한 세상도 나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어져서 나를 번지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도록 아버지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폐부 깊숙한 곳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살펴보시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자 같이 다 벗겨지고 오직 말씀으로 새롭게 옷 입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만 옷 입혀 주시옵소서 주님의 의로만 옷 입혀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으로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만 채워 주셔서 아버지의 영의 사람 생명의 사람 의의 옷을 입은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 아버지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사람 빛으로만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여 주님 안에서 온전함을 얻은 온전한 빛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이 주님 안에서 빚어지고 입을 열 때마다 적과 꿀이 흐르는 입술이요 독을 바라는 입술이 되지 말게 하옵시고 독을 품은 혀가 되지 말게 하옵시고 오직 영혼을 살리는 입술이요 주님의 생명을 나누는 입술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윗의 이 고백의 시와 노래를 통해서 예수님을 또 더욱더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님 앞에 나의 심령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구할 바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들으소서 우리의 목소리를 아버지여 들으소서 우리의 광고를 아버지께서 듣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광고는 흩어지는 소리와 날아가는 먼지와 같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소리일 뿐입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아버지 앞에 상달되어지고 아버지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광고를 들으셔서 아버지께 모든 것이 올려지고 아래질 때 아버지께서 하나하나 그 모든 일을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시고 나타내시고 악한 자들을 다 무찌리고 보응하시고 우리의 생명은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보존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생명이 온전히 보존되어져서 날마다 생명이 풍성해지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시고 오직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자가 되어지고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바보같이 세상에서는 미련한 자같이 세상에서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같이 주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아버지여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에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보금을 전한 사도들 그와 같았습니다 오직 십자가만을 전하고 자랑하며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멸망시키려 하는 원수들 앞에 그들 스스로가 먼저 대적하고 싸우려 하지 않냐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오직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생명만을 원수로부터 포전하여 주시기를 구하고 예수님 안에 잠잠히 믿음으로 거하는 자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머지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다 행하셔서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오직 예수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만이 나타내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뜻을 이루셔서 아버지께서 원수들을 다 제거하고 묶인 모든 것을 다 끊어내시고 생명으로 구원하시고 살아 일어나게 하시고 살아 일어나는 많은 무리들이 주 앞에 더욱더 모여져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일을 선포할 수 있는 역사가 우리 각 심령을 통해서 어썼볼 지저스를 통해서 이루시옵소서 오직 주님 앞에만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에게는 안식과 평강과 생명사계 속에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으러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